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생에 청춘은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 저희 방송은 청춘을 위한, 청춘에 의한, 청춘의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이죠 오늘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야구 직관을 하러 왔습니다 화끈한 응원과 다양한 먹거리가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구장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직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좌석 예매부터 먹거리까지 한번 지금 출발해볼까요? 좋은 좌석을 위해서 인터넷 예매는 필수! 인터넷에서 예매했으면 여기 무인 창고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무인 발권 시 필요한 정보는 예매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번호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야구 예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머니머니에도 좋은 좌석을 선점하는 것 아직 야구 직관은 생소해서 어떤 좌석을 고를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수들을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프리미엄석, 익사이팅존, 블루석으로 응원단 가까이에서 응원하면서 경기를 보고 싶어하시는 응원바라기시라면 홈팀의 경우 1로 레드석 206, 207 블럭과 네이비석 307, 308 블럭으로 원정팀의 경우 3로 레드석 220, 221 블럭과 네이비석 328, 329 블럭 테이블이 있는 자리에서 야구장 먹방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시면 프리미엄석과 테이블석, 저렴한 표로 방해 없이 친구들과 여유롭게 관람하고 싶으시다면 외야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 팬들에게 있어서 필수코스인 야구용품샵인데요 응원하는 구단에 응원봉과 유니폼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기 중간에 나와서 먹거리를 사실 수도 있는데요 경기 전에 사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서울 잠실 야구장에 와봤는데요 TV로만 보다가 생생하게 직관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저희의 마지막 코너인 청실랭인데요 별점 하나는 흥미로운, 두 개는 추천할 만한, 세 개는 꼭 해봐야 할 만한 별점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아쉬웠어서 저는 너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별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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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